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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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나님을 또 지찍하게 하자는 분이세요. 저는 직접 작사하는 제목은 세이예요. 세이예요. 저는 일리닛 선생님의 나와 같은지를 하기로 했습니다. 저는 바비킴 선배님의 사랑 그 동물을 하기로 했습니다. 사랑 그 동물을 하기로 했습니다. 저는 희망순 선배님의 내 머리는 없나 봐서. 내 머리가 나빠서. 내 머리가 안 나빠서. 저는 이번에 앞에 있던 친구입니다.